천재의 음악 단계의 음악 천재의 음악 이건 천재의 음악 천재의 음악 이 음악은 천재의 음악 아, 새끼 낳은 적이 없어요? 한 번도 없어요 쟤는 분명히 와서 똥 이겼을 거 같아 축하해 엄맛 매일 입에 trees 강아정 확인 안 해보셨어요? 전혀인데 어떻게 확인을 해봐요? 이럴 수는 없어 그냥 눈으로 봐야 알겠다 제 손을 한번 짜봐야 되겠는데 쭈쭈 나온 거 봐보자 우와 세상에 어우 나온다 나온다 이건 완전 오마이 가셔 너랑 니가 나비 고마워 고맙다 고맙다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젖이 나온가?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춘파상에서는 지금 아기 영상으로 보이는 건 없거든요 못돼 솔로라니까요 임신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신이 안 돼 있더라도 새끼 고양이가 더 빨면서 자극에 의해서 유주 분비량이 더 증가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산모 내가 부를꺼만 산모지 그라모 뽀뽀 나비 좀 많이 줘 ... 금방 벽둥어리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앞으로 얘 건강하고 우리 너랑이 건강하고